술을 많이 드신다는 거죠? 저희는 매일 마셔요. 얘기하면서. 많이 드시는 게 아니라 이제. 단주를 조금씩 조금씩. 분위기 내는 것 같습니다. 이제 술들이 나옵니다. 여기 맥주. 맥주, 맥주. 맥주 있고. 저희는 술. 술은 그때그때 다 비워서. 수주 있고. 왜냐하면 저 자리는 주로 아이들 우유라든지 이런 자리인데. 아이들. 아기가 딱 열었을 때 우유라고. 빨리 물. 수. 우유. 요구르트라든지. 하나 있네. 있어? 하나 있어. 이런 거 하나 있고. 술을 그리니까 즐겨 드시는 거예요. 백순대. 아 이거구나. 이거에서. 맛있겠다. 구추랑 같이. 그런데 그러네. 그런 거죠? 이거 쭈꾸미 아니야? 쭈꾸미 쭈꾸미. 그쵸? 이거는. 문어. 제철 음식 좀 먹고 싶다고. 사실은 이제. 먹고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한 건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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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철 음식 먹고 한 잔 하고 들어가고 싶다고 얘기한 건데. 네. 네. 이렇게 해놓으셨네. 못 나가. 아 쭈꾸미 볶음. 아 쭈꾸미 볶음. 아 쭈꾸미 볶음. 아 맛있겠다. 아 이거 아니니까. 왜 이렇게 땡겨. 이분 저. 지금 집이에요? 네 집이에요. 아 집이에요. 제철 음식 먹고 싶다고 하니까. 여기서 해주시는군요. 이만한. 넌 절대 못 나가라는. 넌 절대 여기서 한 발짝도 못 나가. 아 그 비슷한. 뉘앙스의 얘기가 좀 있습니다. 집에서 마시고 싶다는 얘기가 아니었는데. 넌 좋다 진짜. 진짜. 좋다가 진짜 좋다가 아닌 것 같은데요. 같이 한잔하자는 얘기가 아니었는데. 너무 좋다 진짜. 시리즈구먼. 저렇게 좋아하시니까 계속 같이 먹겠어요. 맞아요. 재밌으니까. 실은 이제 둘만 마셔도 매번 똑같이 마셔도. 재밌는 상황을 만들어 보자 해서.